이제 모레 면 원주 기업도시가 준공 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 2만 5천명 규모의 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기업이 중심이 되는 도시라고 부르기엔 아직은 미흡하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탁균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의료기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들도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년 사이 인구 8,600명이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4곳도 더 유치했습니다. 현재 기업용지 분양률은 87%, 내년에는 100% 분양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선별해서 지금 입주자 유치를 하고,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업체가 연결되지 않을까. 하지만 용지 분양은 거의 끝났는데도 실제 기업 입주율은 51%에 불과합니다. 땅 절반을 아직 놀리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단지 조성이 아쉽습니다. 산업연구원은 41개 이전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는 단순 제조업 등으로 의료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 유치 인센티브도 부족합니다. 특히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민간 기업이 투자 결정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있는 정부의 보조금도 언제 하향 조정될지 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자유 구역이라든가 다른 특구 제도들에 비해서 매력적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들이 있다고. 최근 경기 침체로 분양된 상업용 필지 일부가 해약되는 등 원주 기업 도시 활성화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